자, 메가스터디 선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능수학 만개전략 장현주입니다. 우리 선생 여러분이라고 불렀지만 오늘은 또 6팩러 들에게 좀 한정해서 꼭 예비 6팩러까지 포함할까요? 오늘부터 여러분 하반기 학습법을 5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좀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호명하거나 아니면 과목, 전략 이런 것들 좀 5번에 걸쳐서 시리즈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 속도감 있게 올릴게요. 가장 첫 번째 퀘스트를 6팩러에게라고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꼭 6팩이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진짜 밀도 있는 수능수학 학습이 오래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 시작은 6팩이 정확하게 어떤 의도로 기획된 것인가를 단권화 프로젝트라는 그러한 기조하에 설명드리고 그리고 그것이 진짜로 있잖아 수학공부, 중요한 수학공부의 시기별로 항상 존재했던 한 해 모범사례들이 있거든 그걸 보여드리고 싶고 그리고 1순환, 그러니까 6팩을 6평전에 한번 시도해봤거나 나름대로 완성한 우리 친구들에게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한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그런 순서로 설명해 볼게요. 출발. 6팩은 2025 수능 간거나 유형 문제집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여러분. 현 시기는 수능의 어떤 출제 과목과 방향이 크게 변했기 때문에 뭐 하나 손에 잡히는 게 별로 없는 그러한 시기예요. 기출과 N제가 그래서 느슨하게 조합되어 있는 상태죠. 기출을 다 풀어야 되나요? 누구도 명확하게 답해 주지 않고요. N제는 뭐가 좋나요? N제들도 사실 뭔가 기획 의도가 담겨 있거나 방향성이 뚜렷하기보다는 양질의 문제를 좀 많이 풀어두자라는 정도의 기능밖에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N제는 종류도 많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조합할지 그것도 좀 막막한.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는 오답 정리를 한다거나 반복을 해서 밀도 있게 깊이 있게 흡수하는 학습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능 수학이 무르 있는 단계에 가면 깊이 있게 흡수할 만한 컨텐츠들이 생겨요. 그것이 한 것만 해도 하나만 딱 내 걸로 잘 소화해도 뭔가 학습이 알차게 진행될 수 있는 시기라는 건데 단건하라고 짧게 불러볼게. 그것이 지금은 불가능해 보이는 시절이라는 거죠. 그런데 식스팩은 그것을 시도한 거예요. 어떻게 시도했냐? 2025 수능엔 가능하다. 왜냐하면 코어 기출이란 것이 존재한다. 이게 3년 차가 넘었기 때문에 공통과목 중심체제 3년이 지났잖아요. 작년에 수투의 경향이 크게 또 한 번 요동치긴 했지만 수원, 수투가 중심이 되는 기출이 3년 차, 이번 6평까지 하면 11개의 시험지가 있어요. 그 안에 코어 기출들이란 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것을 잘 파악해서 이 코어 기출의 핵심 요소들을 확장해 나가는 나선형 확장이라고 선생님이 부르는데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전략을 할 만하다 이거지. 그런데 그러려면 충분한 양질의 문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코어 기출 중심으로, 그렇죠? 그걸 식스팩이 해내려고 했던 거예요. 2025 수능 최초의 단권화 플랜 쉽게 말해서 자, 여러분 떠올려 봐요. 여러분이 내신 시험을 특정한 시기에 1학년, 2학년, 3학년 어떤 시기에 내신 시험을 굉장히 잘 준비해서 쳤던 시절에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뭔가 있었을 거야. 대표적인 게 전국의 대부분의 평범한 고등학교의 내신은 센 수학으로 봤어 같아요. 센 수학 같은 게 있었을 거라는 거지. 센 수학을 확실히 풀고 교과서는 알아야 되겠죠. 교과 개념이 익힌 뒤에 센 수학을 확실히 풀고 나 왜 확실히 하면 틀린 문제 풀이 과정만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거지? 무슨 개념이지? 어떻게 푸는 거지? 이걸 고민해 가면서 내 걸로 만든 뒤에 그 다음에 좀 더 보충하는 거죠. 학원을 가면 지역 학교에 기출문제를 주기도 하고요. 다른 책을 좀 더 사다가 풀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중심이 되는 한 권 오답과 반복하는 오답을 철저히 하고 반복해서 푸는 한 권이 존재할 수 있어야 한다. 2025 수능에는 그게 가능하다. 작년에는 선생님이 양은 좀 부족했어요. 코어 기출을 선별하고 그걸 중심으로 꿀몰을 이어가고 했는데 비트케이도 있었고 근데 올해는 충분히 연습해서 반복할 수 있는 2025 수능 수학의 센 수학 같은 걸 제공해 주고 싶었던 거야. 문제의식은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 여러 엔제들과 선별된 여러 어떤 기획자들이 선별한 각기 다양한 기출 조합이 있겠지. 이걸 어떻게 순서대로 해야 될지 어떤 엔제를 섞어야 될지 이것도 명쾌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의 단일한 플랜으로 핵심 코어 기출과 식스펙 조합으로 연습할 수 있게끔 제공해 주는 것. 이것이 2025 수능 수학 단권화 유형 문제집이라는 정체성인 식스펙의 실체입니다. 이게 왜 가능하고 더 좋은지 사실 이제 이 단권화 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시험에 딱 맞는 단권화 할 수 있는 텍스트가 있다는 건 얼마나 힘이 생기는지 그 사례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단권화의 대표 사례들 너무 오래 됐나요? 여러분 부모님들 세대인가요? 그럴 수 있어. 들어도 봤을 거예요. 수학의 정석 개념을 이런 거 들어도 봤죠. 아직도 있긴 있어. 이 시절에는 다른 게 없었어. 사실 이거 하는 게 제일 좋았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저걸 여러 번 풀었다니까. 진짜 누구나는 아니고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저걸 열심히 풀고 오답도 하고 야 엑서사이즈 드디어 다 정복했어 이러면서 막 이거 풀 줄 알아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저걸 해내면 몇 번 반복해서 해내면 학교 시험 잘 쳤어요. 진짜 별다른 텍스트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 올드하다. 그래 최근 거로 가보자. 2004년에 센서학이 처음 나왔는데요. 그렇게 오래 안 됐죠. 여러분 20년 됐나요? 현재까지도 가장 내심에 있어서는 그래 내심에 있어서는 가장 강력한 단권화 프로젝트가 센서학 같은 거야. 센서학과 비슷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렇죠? 이런 게 있으면 없는 것보다 훨씬 좋다니까. 이 이전엔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내신을 이걸로 했다니까요. 그런데 아니야. 전국의 기출문제들을 싹 모아가지고 제일 잘 정리한 게 저 센서학이거든. 내신 기출, 내신 기출. 내신 잘 변하지 않으니까 장수하고 있는 거죠. 또 있어요. 2018년도 즈부터 2021년 11년 정도밖에 10 몇 년 밖에 안 됐어. 그런데 여기서 이제 2024학년도가 아니라 2021학년도로 끝났지 지금. 이게 뭐냐면 자이스토리, 마더텀 이런 거. 특정한 어떤 브랜드를 저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친구들이 그래도 기출문제를 잘 모아놔서 양이 되게 많긴 하지만 기출문제를 마스터를 해. 이건 수능이에요 수능. 그러면 좀 돼요. 그렇죠? 잘 돼요 생각보다. 양이 많아서 그렇지. 이것보다 훨씬 슬림하게 잘 선별한 게 사실 메가스터디, 메가패스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다음 3년을 겪고 있는 중인 거야. 뭐가 없냐면 여러분 지금은 자이나 마더텀 이런 걸로 하면 진짜 큰일 나요 여러분. 수원, 수2이고 다 옛날 거랑 다 뒤죽박죽 섞여 있어가지고 시간만 왕창 걸리고 이게 최근 코어 기출들이 뭔지가 잘 드러나지 않는 방식이라니까. 이게 남의 책을 큰일 난다고 얘기하니까 미안한데 시기가 있다며. 시기가 지금은 그래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대부분? 앞에서 얘기했잖아. 그냥 뭐 기출도 좀 하고 엔제도 좀 하고 뭐 좋다는 거 이게 좋대? 그러면 그것도 하나 사다가 좀 풀다가 좀 제껴놨다가 성적 안 나오면 좀 슬퍼하다가 또 다른 엔제하고 모의고사 시절 되면 또 모의고사도 사다가 아주 이렇게 뭔가 뭔가 느슨하게 조합되어 있는 거를 섭렵하는 정도 하고 있는 거잖아. 냉정하게 얘기하죠. 그죠? 근데 그 와중에 가능하다. 3년이면 가능하다. 2020학년도 수능을 식스펙이라는 단관화된 요 하나를 확실히 마스터하면 다른 거 보충할 게 눈에 보인다. 중심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런 의도라는 거 알려드리려고 해요. 선생님 그 6평 전에 6평 후에 봅시다. 한 달 후에 봅시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식스펙으로 모여봐.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는데 여러분. 자 이제 여러분들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할 얘기를 할게요. 왜 여러분이 6평을 치고 나서 좀 힘들어하는지 선생님이 다 알아요. 이 현장을 한번 쫙 돌아봤는데 예상한 대로 성적이 급상승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소수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거든. 자 여러분 중에 6평 내가 진짜 나름대로 했고 성과도 이해는 되지만 성적이 급상승한 건 아니라서 아직은 좀 힘들어 마음이 좀 힘들어 라는 우리 친구들 식스펙러들 여러분은 두 부류로 나눌 거라고 봐요. 아직은 버겁거나 여전히 가볍거나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죠. 자 아직은 버겁다라는 것은 수능 수학의 학습이 3개월 만에 완성될 리는 없어. 그래서 수능 수학 사전문항을 수월하게 해결할 정도까지의 실력은 아직 갖추지 못한 거죠. 그럼 아직 좀 버거울 수 있어. 자 또 여전히 가볍거나 선생님의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이 6평 비트케인 6평 조합 이제 하반기 되면 6평과 꿀모 조합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조합에 올인하지 않은 거죠. 이걸 나의 메인 전략으로 삼지 않은 거죠. 비난하는 게 아니야. 그러기 쉽지 않지. 이게 이제 처음 여러분에게 선생님이 처음 안내해 준 거니까 다른 엔제처럼 한번 그냥 이렇게 풀어보고 넘어가는 정도 뭘 안해. 꼼꼼하고 확실한 오답 정리를 잘 안하고 어? 보긴 봤는데 책 어딨지? 제발 그 책 절대 버리지 말라고 근데 보통 책이 이렇게 막 흩어져 있잖아요. 색깔별로 이렇게 시리즈로 만들어준 건데 아직 다른 엔제처럼 이렇게 6평을 아 내가 이걸 마스터 꼭 해봐야겠어 라고 마음먹기보다는 듬성듬성 가볍게 가볍게 지나간다. 이러면 사실 성수 잘 안 올라요. 엔젤을 계속 이렇게 가볍다는 표현에 너무 꽂히지 마세요. 엔젤을 이렇게 너무 많은 것을 이렇게 한번 풀고 그것을 곱씹거나 확실하게 이해를 추구하거나 이런 여유 없이 자꾸 풀다가 그만두거나 또 다른 거 하고 푸는 시간 자체가 적은 건 아닌데 약간 가볍게 계속 넘기는 과정. 나를 스쳐가게 하는 과정에 있거나 그런 두 부류 중에 혹시 여러분이 한쪽에 있다면 이걸 우리의 출발점으로 삼읍시다. 첫째 아직은 좀 버거운 친구들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진짜 이건 진심이야. 가장 고된 일순환을 한 거예요. 뭐든지 한번 이렇게 완주한 게 제일 어려워. 다 그렇다니까 진짜. 한번 이렇게 쭉 끝까지 중간에 빵꾸 좀 났을 건데 빨리 메꿔야 돼요. 한 번 일순환을 하고 나면 반복하고 얘를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또 하고 또 해야 할 대상이 있기만 하다면 그다음부터는 두 번째 하는 건 훨씬 수월해지고 풍성해져요. 세 번째 하는 건 웬만하면 식스팩을 처음부터 다시 다 풀으라고 얘기하고 싶거든요. 좀 버겁게 느꼈던 사람들은 확실히 처음 풀 때랑 느낌이 다를 거야. 아 이게 옛날에 이게 잘 안 보였네. 이런 것도 별표였네. 근데 이제 아 이제 좀 되는구나. 이런 걸 느껴가면서 2순환 3순환 2순환 때 다 풀어야 되나요? 오답만 해도 되나요? 그건 딱히 정해진 건 없는데 웬만하면 다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3순환 심지어 4순환 가다 보면 확실한 오답으로 넘어가면서 각 문항에 대한 이해도가 정말 높아지고 각각의 문항에 자신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다 기억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문제를 풀더라도 보는 시각이 생겨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가장 어려운 1순환을 거쳐낸 여러분들은 이제 성장할 시간만 남아있다고 감히 단언합니다. 믿으셔도 돼요. 진짜 그러한 거거든. 자 두 번째 두 번째 2025 수능혁명 유목에서 경작 이거는 제목을 왜 이렇게 붙였냐면 여러분 신석기 혁명이 뭔지 알아요? 신석기 혁명? 신석기 혁명이 이렇게 맨날 수렵과 경작 수렵과 뭐예요? 잡으러 다니거나 아니면 유목하러 다니며 떠돌아다니면서 이러다가 야 우리 털을 잡고 농사를 짓자 털을 잡고 한 땅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아니 씨를 언제 뿌려야 될지 이걸 어떻게 갖고 나가야 될지에 대한 노화가 생기지 생산력이 압도적으로 늘었잖아 신석기 혁명 때 선생님 역사 잘 모르지만 여러분 엔제 떠도는 그러한 학습 풍토에서 식스팩에 정착하세요 202호 수능 혁명 수능 혁명이라고 할 만합니다 마음이 동하면 좀 해보세요 이건 정말 획기적인 변화를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여전히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엔제처럼 식스팩을 맞이한 사람들은 제발 경작하는 마음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평 전에 한 달 후에 봅시다 라고 했잖아요 이 얘기해 주려고 했던 거예요 이 얘기 여러분이 하는 과정이 이제 진짜 좋은 시절에 남들 이제 아마 이 선생님 얘기를 이제 막 처음 듣는 친구들은 6평 전에 좀 해놓을 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사실 그 시기가 사실 되게 값진 시기였다는 것을 앞으로 여러분들은 느끼게 될 거예요 자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자 네 번째 얘기를 잠깐 할게요 앞으로 이 식스팩은 유연하고 또 촘촘하고 촘촘하고 유연하게 하는 게 가능하고 그렇게 기획된 것이기 때문에 이 장점을 충분히 활용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수험수도 각각 60류형 720제 시즌 1, 2를 합쳐서 하는 얘기예요 이 하루에 10문제씩 푸는 구조지 그런데 하루에 10문제 그 안에 5개 유형씩 들어가 있다고 그것이 있잖아 다 유형별로 이렇게 다 세팅이 다 돼 있다니까요 그럼 일주일에 5개를 하는 거죠 그러면 12죠 12죠 60개 유형 물론 시즌 1과 시즌 2는 순서를 좀 바꿔서 해도 상관없어요 그건 좀 이따 설명하고 핵심 코어 기출로부터 추출한 핵심 유형 60개 수원 60개 수트 60개 문항은 720개나 돼 이걸 12회 12번의 테스트와 함께 진행하는 이 과정은 정말 촘촘한 그물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가지게 된다는 거지 촘촘하게 진행해야 돼 그러니까 약점 체크한다고 내가 어려운 유형만 한다고 특정한 유형만 하면 안 되고 적어도 단원별로 대단원별로 이렇게 넓게 포관된 촘촘한 그물들로 공부해야 돼요 그게 식스팩의 어떤 가장 큰 장점일 겁니다 매일 공부하게끔 하는 대신 단원별 시즌별 맞춤형 재배열이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 수원이 지수로그를 잘해야 삼각함수를 잘하는 게 아니야 다 그냥 제각각이잖아 그러니까 수열이 좀 나는 급해라고 하면 수열 패키지부터 해도 돼요 수열을 아 맞설했어 일주일 2주일 정도 거쳐서 수열을 내 손한테 들어왔어 이런 상태가 되면요 그러면 이제 수열을 정복한 느낌으로 삼각함수로 거꾸로 아니면 수2 수1, 수2도 수2도 미분과 적분의 연결성이 매우 크긴 하지만 극한을 난 좀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미분부터 아니면 미분도 하긴 할 거지만 해야 되겠지만 일단 좀 짧은 적분부터 이게 다 가능하다고요 대신 적분의 특정한 주제 미분의 특정한 주제 이런 거는 너무 위험해요 어차피 포괄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대단원별로 이렇게 그래서 6개의 패키지잖아 식스팩 이 식스팩이기도 하지만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근력 형성 아 단원별 시즌별 맞춤형 재배열을 해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하나씩 마스터하셔도 돼요 게다가 선생님 강의가 이제 작년 2023년 11월에 기획돼가지고 12월에 촬영 완료한 고품격 이거 이제 막 보는 친구들 다음 퀘스트에 우리 반수생들에게 조언을 해드릴게요 시작은 이걸로 해야 돼 아 이 시절에서 이미 지금 이 수원수2의 성격에 대해서 다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렸어 고1수학 기초수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런 기술이 이런 기술이 핵심 코어 기술이죠 ptk 그것 중에 변별형 문항들이고 꿀문은 앞으로 16주 쭉 진행되는 이런 프로그램일 텐데 이것이 다 일관성 있게 이렇게 펼쳐져 있는 강자들이 그 안에 훈련 코스로 식스팩이 들어있는 거고 이러한 방식으로 일관성 있게 또 촘촘하면서도 유연하게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는 가장 큰 매력이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기획된 거 구체적으로 어떤 순서로 하는 게 좋은가요 는 차차 좀 더 설명을 어차피 학습법 다섯 번 한다고 그랬어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하고 싶은 건 다 해드린 것 같아요 우리 그동안 식스팩 했던 친구들 정말 수고했고 이제 여러분의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절대 한 번에 끝나는 거 아니야 재학습 복습 반복해야 되고요 그리고 오답 철제하셔야 됩니다 하반기 학습법 시리즈에 대해서 목차만 알려드릴게요 오늘 요거 요거고 단관학 프로젝트라는 게 뭔지 아니 그러면 80년대 90년대 수학의 정석같이 식스팩을 앞으로 키워나갈 겁니까 당연하죠 그죠 그러면 단원별 기출문제집 같은 건 이제 낡은 커리큘럼인가요 당연하죠 선생님이 앞으로 그렇게 해나갈 겁니다 자 다음 주제는 반수생들에게 승부처는 반수생이 꼭 이걸 알아야 되는데 코어 기출 학습령이 구축되는가가 가장 관건이거나 반수생은 경험들이 워낙 다양해가지고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반수생은 이 코어 기출에 대한 이해를 하냐 못하느냐가 학습의 효율의 큰 차이 어차피 시간이 많지 않아서 시행착오 겪을 시간이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요게 가장 커어라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1 지향 수원과 수2 산분지계 요거는 수원과 수2의 성격에 대한 얘기예요 수원은 갈수록 고1 지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고1 지향은 수원 자체적인 내용의 양이 적기 때문에 고1 기초 수학 요소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보셔야 돼 그래서 고1 지향 수원이다 계속 그렇게 갈 거야 2028학년도까지 수2는 기출의 영향력이 크게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산분지계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로 학습의 어떤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밑그림을 그려드릴 거고요 이른바 고1 수학과 기초 수학의 학습력은 어떻게 구축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네 번째 얘기를 할 거고요 마지막은 이게 요새 트렌드잖아 가성비 학습 딱 맞게 하고 싶어요 선생님이 선별해 주세요 이른바 가성비 학습이라는 것과 시간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점차 강하게 느낄 텐데 선생님이 약간 비판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시간관리는 선후관계에서 선이 될 수 없다 시간관리가 목표가 되면 이건 뭔가 거꾸로 되기 쉽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시간관리는 오히려 시간에 대한 장악력 요게 우선되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다섯 번째 주제로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속도감 있게 다음 주까지 그냥 다 올려버릴게요 자 여러분 6평층을 어쨌든 고생하셨고 일부러 6평 총평도 안 찍었어요 왜 그동안 했던 얘기 전혀 수정할 것도 없고 보충할 것도 없어서 선생님이 작년 6월부터 1년간 주구장창했던 모든 내용들이 그대로 예상됐던 대로 나왔던 시험이 6평이었으니까 아마 선생님 얘기를 경청하고 있던 우리 친구들은 충분히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것이고요 저 뭐야 이상한 소리예요 이러면 과거 선생님이 찍어놨던 기존 캐스터를 좀 활용해서 선생님이 이야기의 스토리를 좀 쫓아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리즈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또 봅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